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피니트가 올해로 벌써 데뷔한 지 5년째를 맞았습니다. 와, 멋져요! 저희가 5년 전 6월 9일 날 첫 앨범을 발표해서 인피니트를 하게 됐는데요. 신선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5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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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궁금해요. 4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피니트 빛나는 가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플레임 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게 더 팬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화, 토킹오버. 저희가 아직도 용서한다는 거는 이번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 고여요? 너무너무 굉장히 힘든데요. 고여요? 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냐 6월 8일 11시 30분에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를 일단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는 거죠? 약속! 여러분 네이버에서 6월 8일 10월 30분에 만나요! 안녕!